연예인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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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얼마전에 영화보면서 예기 프로는 갔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떼만 가세요 사실 7분 다툼이 왔죠.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너무 감정치게 하셨네요. 초대라기보다 자신을 해서 남은혜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육협호 강도단 파이팅! 세 선배들이 평소에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게 돼서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돼서 오늘 이 시간을 넘겨 봤어요. 영화 대화 마세요. 파이팅!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나오신 작품이라서 당연히 봐야죠. 대박나세요. 파이팅! 남은혜 선생님 초대로 영화 보러 왔고요. 영화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겠습니다. 남은혜 선생님 파이팅! 김수미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저희하고 아주 막약하게 잘 아는 사이예요. 이 영화도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축구처럼 축구도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여인 3인방 축하해 줄 겸 해서 미리 연기력이 세 번 다 튼튼하니까 웃음도 많이 선사하고 음악 홍보 많이들 해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통화해 주시고 그만 박수 쳐요. 이 영화만 아무튼 선생님하고 감독님들 나오실 때 박수 꽉 치어 주세요.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명당 1,000명씩 홍보를 해 주십시오. 아무 짐을 위해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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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에서의 한 문제 이 경제는 세트북 선생님 모시고 참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. 효과적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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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나무희 선생님 파이팅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. 마지막에 눈물이 났는데 나무희 선생님 역시나 너무나 멋진 연기 영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. 파이팅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슬프고 근래에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잘 될 것 같고요.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울어서 보세요. 모든 사람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엄마 모시고 가서 다시 한 몇 번 더 보고 싶어요. 그리고 진짜 연기 너무너무 잘하시고 일단 앙상블이 출고였던 것 같아요. 대박 날 것 같아요. 대박 날 것 같아요. 대박